웨이트판 타로의 힘 마르세우판 타로의 힘 힘은 타로의 메이저 아르카나에 속하는 카드의 1매다. 강이 역량 역사라고도 불린다. 카드번호는 마르세우판 등 전통적인 데크에서는 11카 되고 있다.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는 황금의 새벽단 위교위에 의한 서양 점성술과의 관련으로부터 카드의 숫자를 정의와 바꿔넣는다고 하는 대담한 변경을 실시했다. 이래 웨이트판을 시작으로 하는 황금의 새벽단 계통의 데크에서는 8이라고 여겨진다. 그 때문에 현재는 이 계통의 데크가 존재하게 되어 지금 정의와 함께 타로트 연구자의 사이에 논의가 있는 1매이다. 점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의 타로 도해의 해설에서는 힘용기 관대 명예를 의미한다고 여겨진다. 히브리 문자는 테트 다만 복수의 2설이 있다. 황금의 새벽단 위설에서는 케세드와 게브라의 세피라를 결합하는 경에 관련지었다. 이하와 같은 제설이 있다. 전체의 구도로서는 여성이 사자의 입을 눌러 여성의 두상에는 1번이 마술사와 같이 무한대 기호 위마크가 그려져 있는 등 마르세우판도 웨이트판도 큰 차이는 없다. 마르세우판의 수혈에서는 1에서 9까지의 정신세계의 영역이 10번이 운명의 바퀴 에 위해서 한 번 단락지어져 11에서 20위 현실세계의 영역에 들어간 것을 나타내고 있다. 고로 1으로 11에 각각 시작되어로 헤미지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무한대 기호 이 한 개씩 21번이 세계에는 그 두 개의 세계의 통합을 나타내도록 두 개의 무한대 기호 이 그려져 있다. 카드로 그려지는 인물은 인간 여성 이다. 특히 마르세우판에 그려지는 여성은 옥자에 자리잡는 여신이나 신적 이미지가 아닌 것이 여성의 복장이 중세 유럽의 일반적인 서민의 의복인 것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여성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은 머리 부분의 모자에 나타내지고 있다. 같은 모자를 쓰는 마술사 가 양손에 금화나 봉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이 여성은 맨손이다. 즉 마술사가 갖추고 있던 기적적인 힘은 힘으로 봉 등의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성의 손에 갖춰져 있는 것을 나타내 마술사 위 그것에 비교해 보다 인간적 직접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 카드로 그려지는 사자는 본능 과 결부되어 해석된다. 바보 위 카드에도 개가 등장했지만 이 힘으로는 보다 흉포한 사자로서 등장해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서 그려져 있다. 이것은 상징학문적으로 정신의 인간적인 본성이 자신의 동물적인 본성과 직면하게 된 것을 나타내 보여 동시에 심리학적으로 무의식로서 길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힘을 자아의식이 직접 취급할 수 없고 두 개의 측면을 관계 짓는 것은 여성에 의한 중계가 필요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덧붙여서 여성이 사자의 입에 손을 향하여 있는 것의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입을 열려 하고 있다 닫으려 하고 있다 혹은 그 양쪽 모두이며 보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어느 쪽으로도 얻도록 그려져 있는 단순하게 사자의 간을 꺼내 엘릭서의 재료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등 다방면에 걸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